아직 한 대 더 네? 아직 우리의 드림을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우리 진짜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그냥 두 손이예요 오스트라 로피스코우스 너는 모아다 왔어 너는 모아다 왔어 나는 구슬식을 좋아하다 왔어 구슬치? 나 갖다 버려보니까 야, 핑크머리 아니, 핑크머리 파노스본 1 2 아, 에? 에? 에스 뭐 하나 됐을까? 한 번 한 번 감사합니다.